저희는 아침 수요리입니다. 하루에 일어나서 오늘은 아침을 깊은 시 При오가 되었습니다. 가장자리의 아침 고추냉이 스쳐다 주사와 함께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방송에서 만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골고기 골고기를 골고기 재료를示 attire 골고기 할아버지사 맛있는데? 맛있는데? 너 나가고 싶어? raits Inde 어떤게 나왔냐면 정답 notamment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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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무가? 땡! 피어! 연스! 땡! 생각하려봐, 생각하려봐, 생각하려봐! 사피연스! 사피오스! 연스! 사피원스! 호디야! 호디야! 호디야, 들려? 호디야, 들리니? 호디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호디야, 엄마 목소리 들리니? 웃겨, 진짜. 쟤는 너무 웃겨. 어, 엄마! 진짜, 완벽하게!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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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Grit! 그래서, 이사람과 어묵의 nodes! endo! 잡는 롱롱롱롱 또 뭐가 좋으실까요? 너 먹었잖아 나의 생명이 사라지기 전에 먹었어 안 먹었어 노른자 먹었지? 안 돼 너 방금 먹었잖아 먹고 똥 줬었잖아 똥쟁아 윙가르티움 레비오사 윙가르티움 레비오사 윙가르티움 레비오사 응 안 돼 안 줄 거야 스토리텔 할게 뇌마 스토리텔 뇌 디지털 터치 뇌 뇌 뇌 뇌 뇌 뇌 뇌 뇌 고춧가루 이만 치워보죠 일주일에 한 번 먹을까봐일거야 제건 명란 파스타구요 묵밥권은 갈비살로 제건 명란 파스타 묵밥권은 갈비살로 이 코타 진짜 맛있다 이 코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여기 자꾸 뜨거워 연어 씨만 해서 7시까지 말고 있습니다 여행 한 번도 편집해지고 여기서 걸 scissors 가면 갈비살로 굵밥 핸 난 피 inch 영라한 느낌 자식이 아니에요 영라한 느낌 잘생겼네 이제는 총리할 때 좀 많이 짜요 재밌다 진짜 음 아 이렇게 찾아 먹었어요 갑자기 대당동원 터미 deprived 짜증나 여기는 오빠 밑에 아주 고기가 싸우려고요. 이 위에 소금 뿌려주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먹었던 소금 납세가 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해. 머리 숟가락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네 김종원 선배님께서 꼭 말러주신 고기 고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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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크림치즈 하나 딱 먹으면 돼 올라가 봐 네 거의 다 알아요 나 8kg 쪘어 발 뚱뚱한 거 봐 나 8kg 쪘어 8kg 너 어떡하냐 88이야 88 너 가만히 딱 기다려봐 딱 가만히 있어봐 같이 해외여행을 가고싶어요 오 까비 야 호두야 처음보는 숫자지 나 10kg 이상 빼야겠네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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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10kg 12kg 춘살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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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 측정 중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마시고 움직이실 최종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단 전화 안 받을 거야? 어. 난 내일 죽을래. 아이고, 컵라면이나 사줘요. 앞에 온 파야. 되게 짜증나게 했어. 아, 못 짜증나게 했다, 아이고. 아, 미사절이. 칼칼국이 너무 적절하게 되었습니다. 요리를 잘해야지. 두번째Out. , 두번째 삶의 두 강원도 일어났어. 잡았다고 하고 있는데, 수을 일어나면 더 좋아졌는데, 아이좋은 2도시. 같은 계절이 시킨 stat, 이삼맛 한 которое 다 먹기 때문에, 서울땀 배아먹었다. 5, 6, 7, 8, 9, 10 핫도그 볶음 2, 3, 5, 4, 5, 6, 5, 6, 7, 10 올리즙 고추장 고춧가루 깻잎 햄김루 한 병원 정도 필요하고, 다큐멘기해서 양파. 양파래의 고기도. 음. 손잡이 뒤로 끓여요. 이번에는 고기도 넣어 drum을 끓는다. 미국의 긍정식, 호박이 하실 때. 오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몸에 curl이에요 눈떡ään 대륙에서 끓는다면 변동 못적이는 데하고 천장에 가루가 뜯던 것 막 불어가지고 고개가 한정도 가면 야 우리 매일 20년을 달고 가던 것 그렇게 고생하던 것을 한 방울 뿐야 돼 한 두 번을 먹어요 지금은 대체 식량으로 전국에서 권장했는데 그걸 팔려고 왔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양경 영화 아 파도 안 써요 우리는 또 한강이 다른데요 한강에 따라서 영양물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양이사를 거기에다가 한 10일 동안 손상배 해보고 싶었어 안BEID 그 당일이야 그거 안좋아 먹å 나는 그게 아침에 나오다는 거야 그게 쇼킹한 거야 아 어리씨 절대 안 돼 안 돼 이거 먹고 싶죠? 아 그래요? 맛있지? 음? 맛있는데? Brigitte 이중ował 계란 소금 고춧가루 진짜 쉬울때까지 기다리는거야? 여기선 고춧가루 지금 25년 만으로 여기에서 여행을 가면 소금의 한 입 주의한 고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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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춧가루 오이도 맛있다 모모장 맛있다 이런 맛을 흐를 했다가 그러면 이렇게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맛있어 맛을 많이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조금빵 주문한 마늘 소금 고춧가루 파김치 소금 연어 소금 파김치 파김치 생활 손님 신부 입사 석시 지금 주문한 식사 이 시각 뼈 뼈 뼈 맥뽑 너무 차가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